살아났어요? 살아났어? 아니 이거 좀 아니지 않나? 볼게요 일단은 뭐야? 뭐야? 죽는거 아니야 이거? 재원이 형 진짜 빨리 와야돼 빨리와 빨리와 왜왜왜왜왜 차가 차가 공중에 질빡이 구독 누르자마자 앰프 터져서 움찔했잖아 아이스피아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3개월 구독 연속구독 실버트로피 축하드리면서 예 3개월 연속구독 감사합니다 냥이냥이 계속 보죠 뭐 너 오디언니한테 잡지 말라 그랬어 우와 와아아아 와아아아 뭐야 아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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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흐흐흐라 어허 뭐야? 어 겁나 조용해 석궁 석궁 와아아 와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지지 와아 아니 핍차이! 진짜 핍차이 아 나도 저 티 갖고 싶다 저거 배그 파트너분들 티셔츠 있잖아요 위너위너 치킨 디너 저 갖고 싶다 나도 거기 이름도 적혀있어요 여기 이름 갖고 싶다 와 이분도 되게 잘하시는 분이죠 와 미쳤다 이거 연습하고 계신거에요? 미쳤다 와 설마 와 씨 와 와 이거야? 오 당구 지렸다 와 와 잘한다 와 여포 여포 아 죽었어 와 와 와 와 와 한국인한테 죽어서 다행이다 한국인한테 죽어서 다행인건 뭐야 와 와 와 와 와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오 막 쏘는거야 그냥 오 막 쏘는거야 그냥 오 뭐가 보여 와 와 와 오 오 오우 방금 탄거 같은데요 섰어요 섰어요 사부제이요 나라도 싸우네 한 명 죽었는데 바로 2명 있어요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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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아 아파 앞에 하나 저 죽어요 민혜님이 왼쪽 봐주셔야 되겠죠 저 죽어요 하나 하나 들어갔어요 우와 와 진짜 잘 쏜다 이 사람도 내과네 이 사람도 내과야 와 잘 쏜다 2명 3명 존나게 쏜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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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씨! 야이 가 새끼야! 이거 설마 잡아? 와아! 이 분 진짜 잘하죠? 이 분 잘하는 영상 몇 개 본 것 같아요. 이제 웃는다 지금. 오픈마이크 켜놓고 웃고 있어. 야이! 진짜 진짜. 와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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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러 온다.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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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와아 씨! 엎드려 있다. 오케이. 이 분은 어디인지 모르겠네. 와아! 진짜 잘 쏜다.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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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 쏘네.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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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진짜. 와아! 왜이리니. 와 연주야 이쪽 엄청 빠져 바라배 어 뒤쪽으로 빠져 9명 3명 다이디 하나 비자 살리러 가요 다이디 와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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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나와야 되는데 와 뭐야 우와 나 내릴게요 그냥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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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주아 내 있는 집에 2명 있다 내 있는 집에 2명 있디 마지막 위치 난선 알겠지 와 쟤들 입구 막혀있거든 쟤들 나으려면 자기장 맞고 나가야돼 정신이다 쟤 진짜 불쌍하다 야 흐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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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얽 이분도 랭커 아닌가 이분도 와 어차피 차 터져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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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지는거 아니야 뭐야 터지는거 아니야 거 뭐야 스크스로 쏘은거야 와 왔다 왔다 와 쩔었다 이번에 1,2,3,4 망했다 야 내 주루탄을 죽었다 이거 자소를 자 연기난다 개꿀킬이다 개꿀킬이다 고마워 친구들 좋아 15발이야 이분도 되게 잘하죠 엄청 잘하던데 와 마지막 탄창이었어 빵이야 와 뭐야 저기잖아 이거 뭐야 진작에 쐈으면 다 잡잖아 진짜 뭐하는거야 이게 오 어디까지 날라가 우와 그로자 그로자인가 그로자 아 그러네 와 씨 미쳤다 와 이게 말이 안 돼 와 좋아 지금이야 나의 함정 카드 그렇게 간퍼받이 눈개 저게 안 보이나? 저게 안 보이나 안 보이나 저게 안 보이나 고마워 저렇게 딱 붙어있으면 안 보이나 보네 점프에도 아 아무튼 3시가 다 됐습니다 오늘은 아까 잠깐 터져가지고 또 못 봤는데 저렇게 모아보니까 배틀그라운드는 하는 시간에 비해서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 장면이 그렇게 되게 좀 짤막짤막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모아보면 진짜 재밌어 모아보면 재밌는 장면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이거 뭔데요 이거 이거 잠깐 볼까요 하나 2층 올라갔다 하나 2층 계단 위에서 쪼고 있어 내려온다 올라갔다 올라갔다 어 바로 앞에 오우 나이스 오우 나이스 뭐야 자기 잘한거 올려 자기 잘한거 올려 왜 불편하게 어 왜 자기 자기 잘한거 올려 아니 근데 진짜 왜 저걸 썼을까 재밌는 거 저거보다 재밌는 것도 많았는데 그렇게 없었나 그렇게 없었나 얼마나 재밌어 이거 이게 제일 재밌어 요새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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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스트 클립이야 내가 볼 때는 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이상한거 왔어 뭐 탈이 뭐 야 이거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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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해 야 미친놈아 아 저 진짜 야 쓰레기 같은 놈아 야 미친놈아 야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야 이 진짜 야 이 형이 피타가 야 이 형이 피타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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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이지 이 정도 돼야 이 정도 돼야 클립 클립 딸만 한거지 아 그리고 오늘 신지가 신지가 클립 내가 따라고 한게 있었는데 이거 하나 하나 따놨거든요 잠시만요 요것만 보고 마무리 합시다 월말에 월말에 클립 컨테스트가 있으니까 제 채널에서 재밌었던 영상들 어 클립 컨테스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월말에 한번 다같이 이거 클립 모아 보는 시간도 한번 가져볼게요 여기서 어떻게 가냐고 어떻게 가냐고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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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윙 근데 도망갈 길이 없는데 하하하하 왜요 왜요 진짜 하하하하 어쩌라고 형 topping 왜요 하지만 왜 또 베 origins 저 alsk 아니 개 웃어 개 웃어 아니 거의 실편 시점에서 이미 끝났어 아니 정말 개 웃긴다고 웃겨 웃어 아 미쳤네 아 이제 웃어? 하하 미친 더 터져가지고 터져가지고 아무튼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냥 뭐라 그러지? 여러개 이번달에 재밌었던 영상들 좀 모아가지고 어 뭐가 제일 재밌었나 좀 해보고 이거이거이 재밌을 것 같다 이거 하하하하하하 자 씻겨 씻겨 야 씻겨 내려 바깥답니다 내려 어 뭐야 뭐야 씻는거야 씻기고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좋다 아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누웠잖아 누웠잖아 안 죽었잖아 안 죽었잖아 내려서 내려서 딴거 타 내려서 딴거 타 그렇지 그렇지 내려서 딴거 타 그렇지 그렇지 저기 저기 한 명 누워있는데 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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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가 가 아 석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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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궁으로 말렸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더 노화 차 끌고 저까지 다 온거야 사람들이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 너무 안좋아 야 강한 정식력 그만 줘 인마 배 터지겠다 아니 벌써 명예 시스템 업데이트 되는지 되고 화나서 한번도 안했는데 한번도 안했는데 벌써 명예 랩이 3랩이야 핸번치 꼭꼭꼭꼭 근데 이게 조회수가 어느정도 일정 이상 되어야 그걸 좀 뭐라 그러지 좀 나눌 수 있을텐데 이거 보려면 이거 다 봐야 되거든요 이거를 어떤 클릭 그러니까 제목이 제목이 적혀있는 것들은 그냥 그것들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보면 되는데 이스피아님 들어가세요 이거 언제 다 나눌지 모르겠네 시간이 없는데 주말 주말 제가 해가지고 좀 나눠볼게요 스웨인 안해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 호스팅은 아까 한번 튕기는 바람에 많이 보셨는데 오늘은 오늘은 빅대물님한테 갑시다 빅대물 제쿠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빅대물님한테 보내드릴게요 저는 그리고 저는 자러 가고 안부 전해주세요 오늘도 재밌었습니다 내일은 온라인 워리어 할테니까 온라인 워리어 하고 그거 탈락하면은 바로 다른 게임 또 시작할게요 오늘도 재밌었습니다 들어갈게요 빠이빠이